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위계가늠죄 위계의미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5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2020년에 지금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파기환송됐는데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용 법률은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인데 특히 위계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광이 이렇습니다. 피고는 36살이었고요. 2014년 7월에 채팅앱으로 만난 14세의 피해자를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속이면서 채팅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뒤에 피해자에게 나를 스톡해하는 여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톡해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피해자 14세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됐죠. 이 14세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스톡해하는 걸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피해자가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을 이런 사건을 저도 예전에 법원에 있다 보면 이런 사건을 간혹 만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실제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하고 처음에 피해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뭔가 약간의 실마리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결국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을 어느 테두리 안에 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논리 안에서 계속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인데 여기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피고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배랑 성관계를 가지게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에 자기가 그 선배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성관계를 갖고 나서 이 피해자가 너무 이상하다. 찜찜하고. 그래서 그때 부모에게 알려가지고 사건화가 된 것으로 잡힌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정례의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위계에 의한 가늠에서 위계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늠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진은 위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늠 행위가 아닌데 가늠 행위라고 착각한 경우만 위계다. 속인다는 의미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처럼 말해놓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만 위계라고 본 거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위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기 그러니까 성관계라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돈을 안 주는 경우 이거는 위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좀 이상하죠? 속였는데 위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가늠 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지면 돈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착각인 거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는 착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본 거죠. 되게 이상했습니다. 옛날부터 보면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게 됩니다. 위계에서 가늠의 목적은 피해자를 속이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 것이 맞다. 종례 판결 잘못됐다는 거 아예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기에는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 그 사정을 속인 경우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 경우는 위계가 맞다. 라고 해서 이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가늠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원심에서는 종례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속인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위계가 아니다. 라고 해도 무죄가 했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더니 2015년에 기소에 상고된 사건인데 2020년에 와서야 이거는 위계가 의미가 잘못됐고 위계는 성관계를 갖게 중요한 동기를 속인 경우에 위계에 맞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계 유죄에 맞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해서 다시 유죄 취지로 넘겨준 거예요. 종례 판례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상했고 실무에서도 되게 이상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가늠하도 인정 안 했고 남자 속여시키겠다고 거짓말해서 여관까지 끌고 데려간 것도 위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는 꼭 성행에 관련된 위계가 아니라고 해도 속이면서 가늠하기 향이면 위계에 의한 성경도 되는데 핵심은 거짓말과 성행에 관련된 중요한 동기가 관련되어 있어야만이 위계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성행에 의한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위계가 가늠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판례 변경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옛날 판례를 잘못 기억할 경우에는 위계가 안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서 이제 위계가 가늠행의 범위가 엄청 넓어 됐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나 또는 피고인에 상담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